2022년 다가온 봄을 더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줄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강서구립 곰달래 도서관 봄 날씨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 여기서 느껴볼까? 늘 함께 가자 도서관에 마음이 따뜻해질 거야 차가운 겨울 얼었던 맘을 느껴질 거야 맘면무소 함께하는 독서 속은 마음이 행복해질 거야 지나간 시간 모두 다 아름다워질 거야 반짝 내 맘을 비춰줄 다양한 인기의 도서 가득한 강서구립 곰달래 도서관에 함께 걸어가요 매일 내 맘을 지켜줄 다양한 추천 도서 가득한 강서구립 곰달래 도서관에서 우리 만나요 right now 최근 우리에게 행복의 지름길이 되어준네 우리 모두 보내 강서구립 곰달래 도서관으로 독서 소품 가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